9시간이고요. 1시간 쉬는 시간 빼고 8시간이예요. 손님이 안 계실 때 아무래도 스트레칭 하고요. 정 아프시면 저희 주무안제 넘어가도록 해요. 잠이 너무 안와가지고 계속 주무르다가 잔 적도 있거든요. 뒤에 가서 살짝 주무르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고인님한테 했는데 해드리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양과 함께 하는게 adult affirmative. 도와되는 구름을 채워줄 때 조금 kiddin. 아까 과자를 두고 있어요? ων으니 frank 헬 illustration 안녕하세요. 조용기 씨, 고맙습니다. 저희가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. 자리에 바르시면 피로가 싹 가시실 거예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